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한행 민주당협회 스티브강 이사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훨씬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월 5일 캘리포니아 2위 선거는 얼마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우편 투표를 통해서 또 투표센터에서 투표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비선거 투표율이 매우 저조하고요. 많은 분들이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관심도 높고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확실히 이제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유권자가 사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매치를 원치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익사이팅한 이런 후보나 이런 캠페인이 없다 보니까 아마 매우 저조한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요. 예비선거가 높았을 때는 2008년도에 58%가 나왔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낮았을 때는 3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브리지로 보면 예비선거가 한 46% 정도가 나오는데요. 지금 선거는 대통령 선거인데 지난 2022년에 우리가 이제 중간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막 주지사 선거도 있었고 특히 이제 LA에서는 치열한 시장선거라고 해서 사실은 중간선거였지만 2022년 선거가 좀 턴아웃이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랑 지금의 이 시점에 거의 일주일 남은 시점에 비교해보면 한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래서 2022년 캘리포니아 지금 투표율이 한 33% 나왔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더 저조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됐는데요. 일단 지금 현황을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전체 투표율이 9%입니다. 어머나. 물론 우편 투표고 당일 투표하시는 분도 많다 보니까 당일 많이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아직 9%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또 나이. 나이를 분석해보면요. 현재 만 18세에서 34살 그러니까 젊은 유권자층이 2%밖에 투표를 안 했습니다. 전체 투표율에서 보면. 그 다음에 지금의 9% 중에서 57% 거의 60%가 시니어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시니어분들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를 해주시는데 지금 젊은 층은 너무나 저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저도 말씀드리지만 캘리포니아는 진보 민주당 텃밭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퍼센티지로 봐도 현재 유권자 등록 비율을 보면 민주당이 한 천만 명이 넘고요. 공화당이 한 534만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레이스 그러니까 지역 선거구보다는 캘리포니아 전체를 두고 싸우는 그런 선거에서는 확실히 이제 공화당이 불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탑 투 시스템 다른 주는 경합을 해서 공화당 후보 선택하고 민주당 후보 선택하고 그 다음에 본선에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대통령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2011년에 프라이메리 탑 투 시스템을 제도를 해서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전체에 이렇게 선거를 봤을 때 이렇게 경합을 해서 당 후보 한 명 한 명씩 붙으면 민주당이 항상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불리한 건 민주당 공화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다른 후보에게도 좀 찬스를 주자. 그래서 탑 투에서 퍼센티지 상관없이 두 명의 후보가 탑 투 로 올라가는데 로컬에만 시, 카운티, 교육위원만 예비 선거에서 50%를 넘기면 바로 당선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투표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한인 유권자가 캘리포니아에 한 21만 5천 명 정도 돼요. 그런데 현재 한 2만 명밖에 투표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캠페인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투표를 이렇게 안 하시는지 안타깝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젊은 층은 왜 투표를 하지 않을까요? 확실히 젊은 층은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출마했을 때 2008년도에 정말 기록적인 높은 투표율이 있었거든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처음 출마했을 때 희망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젊은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했는데 젊은 유권자가 봤을 때 그런 이렇게 익사이팅한 레이스가 없고 플러스 지금 젊은 유권자가 좀 많이 중요시하는 게 이스라엘 하마스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민주당이라도 지금 바이든 정권이 이스라엘 하마스 정책에서는 젊은 유권자들이 나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빨리 휴전을 해야 된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표율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LA와 오렌지 카운티만 비교해도 확실히 치열한 레이스가 많은 지역은 투표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LA 같은 경우는 물론 치열한 레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선거고 탑투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LA 카운티는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보다 더 저조하게 6%고요. 하지만 오렌지 카운티는 11%입니다. 그러다 왜냐하면 오렌지 카운티 보면 데이브 민 후보도 있죠. 연기 미셸 후보도 있죠. 확실히 이제 연방 하원의 다음 텀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다수당을 가림할 선거가 또 오렌지 카운티에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수백만 달러의 돈 플러스 광고 그리고 캠페인이 우리 LA에서 보지 못하는 활동들이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투표해 주시는데요. 한 가지 제가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체적인 투표율이 저조하면 우리 예전에는 아시안 투표도 굉장히 저조했는데 그나마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유권자가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네. 특히 이제 백인은 백인 유권자를 이길 수는 없지만 흑인과 라틴어보다는 투표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치열한 지역구 그리고 박빙의 승부에서는 우리 아시안 보트가 이제 캐스팅 보트 저희가 캐스팅 보트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캐스팅 보트가 되려면 정말 진정한 의미의 캐스팅 보트가 되려면 백인들보다 투표율이 높아야죠. 높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높아지겠죠. 맞습니다. 그걸 목표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목받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보다도 더 주목받는 게 연방 상원 의원과 관련한 선거잖아요. 흥미로운 게 민주당 소송의 아담 쉬프 후보가 지금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선거 캠페인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고 해요. 어떤 부분입니까? 사실상 여론조사를 보면 캘리포니아가 이제 민주당 텃밭이다 보니까 민주당 후보가 최종적으로 당선이 될 거예요. 그거는 확실시 하는데 이제 탑2에 누가 올라가냐가 이제 관건인데 지금은 아담 쉬프트 버뱅크 글랜데일 연방 하원 의원이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그런데 좀 멀지 않아서 케이티포터 오렌지 카운티 연방 하원 의원이 2등으로 뒤를 쫓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탑2 후보를 가리는 지금 예비 후본데 아담 쉬프트는 약간 작전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투표하지 말고 스티브 갈비 공화당 후보 전 다저스 스포츠 선수에게 투표해달라. 왜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이랑 탑2 올라가면 올라가면 너무나 쉬운 싸움이거든요. 사실상 이제 캠페인을 안 해도 이겨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유권자 비율을 보면 지금 민주당이 한 100만 명이 지금 투표를 완료했고요. 공화당이 한 63만 5천 명이 지금 우편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아담 쉬프트가 민주당 쪽에서 많은 표를 받아서 올라가고 케이티포터가 넘버2가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공화당이 한두 표라도 더 많이 받아서 넘버2로 올라가면 게임 끝이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공화당 유권자분들도 듣고 계시겠지만 캘리포니아 전체적인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담 쉬프트는 동료 민주당 후보랑 싸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쉬운 패스를 가겠다라는 거죠. 똑똑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욕 안 먹어요. 욕 먹죠. 그래서 지금 정정당당하게 하자. 케이티포터랑 붙자.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이분 정정당해지지 못하다. 이런 분이 과연 상원위원 되어도 되는 건가. 솔직히 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아담 쉬프트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거죠. 혹시나 물론 본인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탑2의 케이티포터랑 올라가서 이게 반전 뒤집히면 본인에게 너무나 손해거든요. 그렇죠. LAC 의원에 이번에 두 명의 한인 후보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은 이제 재선을 노리는 분. 그리고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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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10지구에 그레이스 유 후보가 한 분이 있고 또 데이비킹 연방 하원 34지구에 지금 도전하는 우리 후보가 또 있습니다. 이 두 분의 본설 질주 가능성은 어떻게 될지 좀 분석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제 LA 10지구 사실 저희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이 우리의 페이스라고 보시면 오랫동안 이 지역구를 좀 한인 시의원이 좀 당선이 돼서 대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꿈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지구를 보면 그레이스 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이제 세 번째 도전이고요. 항상 탑2는 올라오셨어요. 그레이스 유 후보가 탑2는 올라갔는데 탑2 올라가서 한인표 베이스를 치고 플러스 이제 백인과 라틴어 이렇게 익스팬드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항상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올해 선고도 좀 치열하거든요. 후보가 여러 명이 있고 그래서 한 가지 그래도 그레이스 유 후보에게는 좀 플러스로 하는 게 유일한 아시안 후보입니다.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후보고 나머지 후보들은 흑인 후보고 라틴어 후보 한 명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10지구 투표율을 보면 한 5%밖에 투표를 안 했습니다. 한 7,500명이 투표를 완료를 했는데 그중에서 아시안 유권자가 한 1,800명이 투표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한 대부분이 코리안이에요. 코리안 아메리카니. 그리고 지금 흑인 유권자는 한 2,500명이 투표를 완료를 했는데 이 트렌드로 가면 흑인 표는 더 많지만 아시안 표보다 많지만 분산이 돼서 후보가 여러 명 있잖아요. 그래서 그레이스 유 후보가 탑투로는 올라갈 확률은 좀 높다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통정리가 다 돼서 탑투가 돼서 만약에 흑인 후보가 올라가서 헤더헛 현직 의원이 만약에 올라가서 탑투 그레이스 유 후보랑 붙는다고 하면 그레이스 유 후보의 가장 큰 숙제는 기존의 아시안 베이스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흑인 표를 얻지 못해도 백인 또는 라틴어 표를 얻으면 이제는 당선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숙제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데이빗 게임 후보 같은 경우도 두 번째 연방 하원 한인타운에 포함된 지역구 도전을 하는데 여기서도 투표율이 좀 저조합니다. 5%. 네. 하지만 조금 더 긍정적인 것은 투표율을 전체적인 거 봤을 때 여기서는 아시안이 백인 유권자를 이기고 있습니다. 투표율을 봤을 때 8%고요. 백인은 5%, 라틴어는 4%입니다. 이 지역구가 라틴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숫자는 적지만 투표율로 좀 승부를 보겠다 하는데 데이빗 게임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변수가 이제 같은 한인 켈빈 리 공화당 후보가 출마를 해서 지금 좀 치열하게 좀 캠페인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미 고메스 현역 응원은 그걸 바라겠죠. 조금 전에 아담 시프트 경우처럼. 그럴 경우는 좀 여기는 낫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제 현직이니까 1위로 올라가고 넘버2가 데이빗 게임이 아니라 켈빈 리라는 공화당 후보가 만약에 올라가면 게임 끝이다. 내가 100%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빗 게임 후보에게는 좀 긴장이 되죠. 그렇죠. 네. 그럴 확률은 좀 적지만 왜냐하면 여기는 공화당 유권자가 별로 없거든요. 이 지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데이빗 김도 좀 치열하게 선거 캠페인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전망하기에는 데이빗 게임이 이제 탑2는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거죠. 켈빈 리가 공화당 후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인분들이 투표율이 높은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투표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분들은 또 공화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데이빗 김을 찍을 것인가 아니면 켈빈 리를 찍을 것인가 저는 이것도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나올까도 궁금합니다. 지금 데이빗 김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에 현재 유권자 투표를 완료하신 유권자 50%가 다 시니어거든요. 65세 이상이 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유권자는 거의 없고 시니어분들이 대다수를 퍼센티지를 차지하다 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빗 김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에가 거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하는데 높은 예비선거 투표율을 보이면서 좀 위협적인 퍼센티지로 탑투를 올라가서 모멘텀을 이어서 딱 이겨야 되는데 켈빈 리 후보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려워져서 발목이 좀 잡히네요. 네. 그게 지금 약간 변수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있거든요. 타이트하게 남아있는데 우리가 또 오렌지 카운티도 한번 둘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인 후보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보면 사실 영김 의원이나 아니면 미셸 박스틸 의원의 탑투는 사실상 확정이 되었고요. 거기는 뭐 그래서 두 분 의원님은 별로 선거 활동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이제 모금 활동 위주로 하는데 진정한 싸움은 이제 데이브민 47지구 네. 어바인 코스타메사 뉴포트 비치 이렇게 좀 부잣동네 오렌지 카운티 플러스 어바인 이렇게 대표 도시 이렇게 포함된 건데요. 거기에 이제 투표율을 보면 좀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한 13% 조금 더 높습니다. 13%고 물론 이제 데이브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랑 붙는 게 아니라 상대방 민주당 후보부터 붙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표심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아시안들의 표심을 지금 매우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브민 지역에 한인이 한 11,546명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투표 완료가 한 1,377명이 완료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투표해 주셔야 됩니다. 투표합시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리민주당협회 스티브강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